얼굴도 못 보고 헤어지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보게 돼서 다행이에요. 그러게요. 저도 한 잔 따라 드릴게요. 네. 못 보고 헤어졌으면 되게 서운했을 거예요. 계란말이 나왔어요. 어? 낑깡을 화분에다 다 키우네? 네? 이거 토마톤데 방울토마토. 에이 낑깡이에요. 내가 제주도 출신인데. 한 이 정도면 3년 후에나 열리겠네. 뭐해요. 자신이 방울토마토라더니. 그러게요. 방울토마토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. 아, 저 오늘 진짜 3연타로 바보 된 것 같아요. 왜요? 아침에는 새로 오신 의사 선생님이 인턴인 줄 알았죠. 환송회 때는 임간우사님이 유분형인 거 처음 알았죠. 정말요? 계사가 방울토마토라고 믿었던 진상희까지 낑깡이라니. 아...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 또 없어요? 제가 사실 진이시보다 어린 건 알고 있었어요 누나? 네? 응, 네입니다. 너무 무거운데 내가 진이시 회사에 놓아주고 갈게요. 진이시 회사도 구경할게요. 어, 수정아. 10분 뒤에 오빠 집 앞 공원으로 나와. 알았어? 왜? 도다지 말고 그냥 나오라면 나와. 수정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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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와이라노. 또 정석이한테 뭐라 한소리 들은다. 수정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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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뭐하니 있어? 촛불 안 불어? 케이크 촛불 다 떨어지잖아! 어어... 근데 이게 다 뭐꼬? 나 때문에 생일파티 망친 거 같아서. 있어봐. 자! 미역국 원샷! 이 뜨거운 거 어떻게 원샷 타나오. 그럼 국 식을 동안 선물 줄게. 선물? 선물도 있나? 내가 돈이 없으니까 몸으로 떼올게. 오빠 오늘 개탄 줄이나 하라. 너무 격차 격차 놀란다는 거. 어 어 어 어. 수명 짜릿짜릿. 우리 떨려 지지 지지 지지. 저 주 두 윗 어깨. 저 두 윗 어깨. 여긴 어깨. 알지? 나 여기 왔다는 거. 미역국이랑 생일 케이크 챙겨준 거. 춤춘 거. 하나라도 사람들한테 얘기하면. 오빠는 저 순간에 특급 열차 올라탄 거야. 내 말 알겠지? 알았다. 진짜 목숨 걸고 비밀로 할게. 그럼 얼른 미역국이랑 케이크 먹어. 아 아 근데 진짜 이게 말이 안 되는 건 아는데. 어? 뭐가? 아 그러니까 진짜 혹시나 해서 말인데. 네도 절대 그럴 일 없다 생각하고. 아 뭔데? 수정인이 내가 좋아하나? 뭐? 아 이 오빠가 미쳤나? 오빠는 봐보고 난 아는 수정인데 내가 오빠를 왜 좋아해? 스튜밋.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하기만 해. 아주. 아 아니다. 알았다 알았다. 그리고 고맙대잉. 어? 저 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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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가? 뭐? 뭐야 저 멍충이가 여긴 왜 왔어? 아이씨. 내가 여기 온 거 비밀이야. 말하기만 해 죽어. 알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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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강숙이야. 종석아 니가 여기 웬일이고? 아이 웬일은 너 그러고 간 거 마음에 걸려서 왔지. 선물도 못 줬잖아. 근데 너 여기서 뭐하냐? 어 난 그냥. 그냥 기분 좋아서 산책하고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